안녕하세요. 저는 강서 이대교고 새내기 커플을 담당하는 지역장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새내기 커플을 섬겨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새내기들을 이렇게 훈련 잘 되어 있는 새내기들을 이렇게 헌신에 최고가 되는 이 새내기들을 절대로 다락방의 바리세인으로 말쟁이로 묵은둥이로 잊지 않게 늘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 가교의 역할을 하라고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지역 식구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강당과 하나 되고, 본부와 하나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본당, 헌당이 하나가 되고, 2, 3, 7의 치유의 서밋의 빈 곳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지역 식구들이 이제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2, 3, 7의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먼저 임한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론 제자들에게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은 제1, 1, 2, 3 RUTC 시대에 첫 번째로는 도전이었습니다. 도전. 도전해라. 도전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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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했습니다. 함께. 그리고 오늘은 기다림. 기다리면서 누림. 그리고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구역공과 보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싸움입니다. 이 절대적 싸움은 불신자들은 특별히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아주 오래전, 20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 보면 야인시대라고 있었잖아요. 김두환.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두환. 주목 세계에서 가장 오야봉이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주목 세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주목 세계는 같은 지역의 두목끼리 싸워서 한 사람이 지면 무릎 꿇고 떠나는 세계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밑에 부하들은 새로운 싸워서 이겼던 그 사람에게 복종을, 복종하게 되어지는 충성의 맹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이기면 돈을 지는 것이고 내가 지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절대적인 싸움은 그리스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해놨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승리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는 꺾겠다는 거잖아요. 꺾겠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결박을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절대 약속 절대 약속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출입기 3장 18절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으실 것이다. 라는 원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비스 2장 8절 말씀처럼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갈구했고 어떤 인생의 근본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 은혜의 길로 오는 구원의 길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절대라면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걸 놓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는 것. 그 다음에 절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지고 속국되어진 원인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언약 놓치고 그렇죠? 언약 놓치고 그리고 전도 성교 놓친 거잖아요.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절대 사명 놓치면 그거는 반쪽 처리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절대 사명이란 말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전도 성교의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원약의 대율 속에 그렇죠? 우리는 전도의 대율 속에 우리는 빛의 대율 속에 부른받은 거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치유받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받는 이유도 그렇고 성경공부 여러분 성경공부 66권을 아무리 백독 천독을 했들 거기서 복음의 능력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전도 성교의 포커스를 마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성경 백독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아내고 원약을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발견해서 전도와 성교 연결되어지면 올바른 거거든요. 그건 성경 많이 볼수록 더 유익하고 성경 읽을수록 중요하고 그런데 전도와 성교 이 원약적인 사명을 절대적인 사명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나는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도 성교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전도, 선교, 복음 증거 어떤 방법든 간에 복음 증거의 사명이 아니면 신앙은 반쪽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대다수 우리 교회분들 보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학료들 보면 기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자세죠 올바른 자세 이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가지고 기다려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구역공동체라는 메시지 하면서 먼저 우리 개인이 함께라는 인만일 축복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방향과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본당 헌당과 237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원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인만일이라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하공로 교구에 이렇게 전사님이 지역장 구역장 권찰 조장 사역자 조장들 이렇게 모임을 한 4명씩 3명씩 이렇게 모임을 계속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졌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요 이렇게 영상 7도 6도 영화가 아닐 때 여러분 느낄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저는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봄이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봄 봄이 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희망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렇게 한국의 지역 모임을 순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멈춤의 시간이고 좀 뭔가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코로나 여전하죠 여전하는데도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되든 이렇게 좀 완화되든 또 종식되든 간에 관계없이 올해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 새로운 시작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상담하기도 하고 또 남자 이제 남편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식사도 하게 되어주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문을 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명 없으면 식사하고 오르면 이게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시작인데 그 시작의 첫 걸음이 뭐냐면 새로운 기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도운동을 펴라 구역원까지 나오죠 새로운 기도운동을 펴라 이거는 새로운 기도운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지역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하든지 뭐 이렇게 중물 하든지 관계없거든요 짧게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요일날 새벽 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 이게 참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새벽 기도 이렇게 요즘은 이제 대면으로 좀 하니까 조금 드리니까 뭐 아멘도 이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멘도 찬양도 기도도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도 가만히 있고 물론 이제 집에서 개인 기도할 때는 묵상기도 하지만 전체 모여 있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찬양할 때도 목소리가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리고 말씀할 때도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또 기도할 때도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는 워낙 보금이 있으니까 느끼는데 보금이 없으면 야 이건 암흑이다 암흑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흑이도 암흑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어떤 믿음의 입도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저는 이번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이거거든요 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언약 찾고 기도할 때 자세한 거는 제가 대교고 세미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절에 보면 사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6절 6절에 보면 어깨에 짐을 벗기신다고 해서 어깨에 짐 그리고 손에 강줄이 어깨에 짐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종살이 할 때 이 어깨에 식기게 하면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이렇게 짐을 짓는잖아요 지게 같은 경우 그걸 말하고 있고 손에 강줄이란 말은 돌을 나를 수 있는 그것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이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처럼 묶이면 안 돼요 묶이면 뭐라고요? 묶이면 안 된다고요 갇히면 안 돼요 갇히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단 메시지 10편 81편에 보면 너희를 애급에서 종되었을 때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기고 손에 강줄을 내려놓게 하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너의 생활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여전히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게 가까이 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기도운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사 61장 말한 것처럼 갇혀있고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신분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전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멸망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저의 생각과 마음은 늘 갈등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치절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시고 여전히 보좌에 주신 축복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축복은 절대 불변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은 불변한 거잖아요 다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서미스로 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 우리의 상처가 있고 체질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놈의 성격이 그놈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꾸 변하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 복음의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신부가 권세와 하늘 보좌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누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이것을 우리 개인이 누리면 됩니다 개인이 뭐를 통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달인 말씀 66권을 어떻게 다 합니까? 말씀의 언약 나를 구원하신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메시지 권세의 메시지 또 체질의 메시지 집중의 메시지 오직의 메시지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어떤 성경의 인물들은 한 구절 가지고도 눈에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우리 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 식구들이 모여서 정말 제가 이렇게 지역 지문의 순회하면서 그랬거든요 강단 말씀 포럼이 되죠 포럼 포럼 이게 줌으로 하던지 만나서 포럼이 되어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전도 제목 전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지역 구역 모임이 이제는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 그렇게 모이는데 찻집에 그렇게 모이는데 구역에 안 모이며 몇 명 두세 세 명씩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포럼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 찾는 거는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가 그렇게 찾아야 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보면 17장 21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영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나라의 임하가 없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이미 임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역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전사님은 한 분이 중요하고 전사님이 그 지역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교구면 대교구는 대교구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예용교회는 우리 단위 목사님은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하나만 임하도록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24시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 24시 여기에 24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4시라는 말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에베스 6장 28절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하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럼 25시 뭐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뭔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기다리란 말은 금액이 강아있지 말고 봄이 오면 새 희망이 싹들이 피어나듯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 구역 현장에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운동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구역에 그런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요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시작이 있다면 여러분 시작이 있다면 부르셨잖아요 마태봉사장 19절 나를 따라오나 내가 사랑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과정은 하나 민도하시는 거거든요 시작은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다면 예호원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정은 뭐냐 하나님인다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임 때 제가 얘기했지만 학원 어느 지역의 지역장님 정확하게 하면 3지역인가요? 문승권사님이 요즘 시장 쪽에 지역을 돌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한 시간이고 돌면서 운동을 하시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구역장이고 또 이렇게 34명이 들어가는 우리 캠프 팀이 있잖아요 팀으로 부른받았는데 메시지만 계속 듣고 있으면 되는가 나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니까 코로나에서 제한되어 있으니까 메시지 들어야죠 메시지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지 들으면서 이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면 그러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걸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결과 결과는 4등 1장 8점 1장 증인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증인이 증인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메시지 듣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거는 너라면 안 되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거든요 나를 입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인거 갈급하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거기서 그냥 입만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뭐래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러가지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 흐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예언 강단 흐름 놓치지 마시고 본부 흐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모든 것 들어도 복음과 전도와 성교에 딱 포커스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의 제자예요 한쪽으로 치우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메시지 하기 전에 이렇게 간증 2분 30초에서 3분 듣잖아요 들으면서 듣고 나서 메시지 들으니까 제가 작년에 이렇게 모기사역적인 조작 메시지를 했는데 좀 길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좀 짧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듣기 때문에 대교구에서 필요한 부분만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라고 여러분 환경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집중이라는 걸 집중 조금만 더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은 서비스를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도운동을 펴라 두 번째 전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이거 관계없이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이 치유되든 능력이 있든 뭐 환경이 관계없이 그냥 선포하고 그냥 현장에 나가면 왜냐하면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도인의 13장 48절 같은 경우도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새로운 전도운동이라면 우리 개인 관계없이 선포하고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를 주시고 집사실 집중을 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적용하라는 말은 뭐냐면 전도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복음화 되도록 다시 말하면 인만의회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인만의회를 누릴 수 있는 선포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누리는 이 시간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가 되냐면 지속이 되는 거죠 지속이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을 예원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예원 공동체에서 10년 20년 있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유광수 목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또 12가지 문제가 가운데 빠져 있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도행전 성경적인 성경적 이 전도운동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거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대든 안 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율 속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내내도 이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대율 언약의 대율이라는 말은 분명한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저와 여러분을 예원 공동체에 부르시고 그리고 유황수 목사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전도운동을 하시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개인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힘드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 채용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이 되어지면 이 기도운동이라는 말은 복음 속에 여러분 개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전도의 문인 연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사 시간 되면 또 밖에 나와 있으면 식사 시간 되면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지 뭘 먹어야 될까 여자분들 집에 있으면 집에서 먹겠지만 남자가 될 경우는 식사 시간 됐네 배고프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먹지 누구하고 먹지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알게 되어지고 현장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이 절대 사명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라든가 이 전도라든가 쉬워져요 쉬워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3단체가 장악한 4차 산업을 가져올 영적 문제를 치유할 준비를 가져라 영적 문제 치유 물론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 속에 복음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7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말하는 집중시대 집착, 분열, 중독 2, 3, 7 알류시대 치유시대 TCK시대 렘너티시대 개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만 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분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전도만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집을 사면 집을 사가지고 이사가게 되어지면 방어는 어떤 역할 또 욕실은 어떤 역할 거실은 어떤 역할 거기다 뭘 놔야 될지 그걸 다 따놓은 거 아닙니까 집이 없으면 그건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7시대 집중시대 알류시대 2, 3, 7시대 치유시대 이게 다 복음 속의 전도 속에서 해야 될 사역들이거든요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그리고 24시스템을 만들어 이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 2, 3, 7 단민족 시스템 치유 시스템 제가 화요일날 새벽 기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교는 뭐 다 전체니까 한 사람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문기관 전문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이분들이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중독사역 하시는 중독 의료선교 장애인 그 다음에 농인 사랑부 앞으로도 암환자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쪽에 사역할 수 있는 전사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다 도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실제 가서 도와준다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중에 한 번 기회 되면 식사도 한 번 대접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일날 저희 집사람이 예배드리고 오더니만 시니어 쪽에서 전에 지금은 안 나가는데 시니어 쪽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걸 주일날만 우리 목사님 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김현숙 목사님이 김현숙 목사님이 한 자매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한 자매를 이렇게 다락방을 쭉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참 괜찮은데 영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자매를 좋아졌다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몇 개월 못 보다가 만났는데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메시지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모습 보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다 그거 들었는데 주일날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아주 오래 전에도 캠프도 같이 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락방하고 도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구역이라는 것이 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우리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셋째 딸이 청년부인데 월요일마다 이제 11시인가 관악구 쪽에 청년 하나 다락방 하나 있는데 아빠가 차를 항상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한 번은 갔다고 들으면 아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무슨 일주일에 두 번이냐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불신자인데요 부모님이 불신자인데 그 이제 그 자매가 뭐 교회를 매번 나왔나온지 안 나왔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신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이 불신자니까 답이 없으니까 안타까워하고 또 집도 가난하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다락방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그래서 왜 꼭 네가 두 번 가야 되냐 뭐 그 지역에 전사문들 연결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다른 분이 한 번 가봤는데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막 거부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가니까 말씀을 잘 든다는 거 그래서 혹시 너 같은 영은 아니지 성령인데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현장에 그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문이 안 열린다 전도 문이 안 열린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만 갖고 있느냐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뭘 기다리면서요 원래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물론 성령인데 우리가 새롭게 늘 기다리지만 복음을 기다릴 것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이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만 하시면요 문은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신다 여러분이 채문한 거 딱 전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새로운 교회운동을 시작해라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전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운동이라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이 교회를 통하신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3단체에 나오는 영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제 2절에 반석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는 반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석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얘기하시냐면 네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거든요 내 교회를 그러면 새로운 교회운동의 시작이란 말은 새로운 교회운동을 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신앙 고백 속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신앙 고백 속에서 있을 때 물론 우리 개인의 교회도 되고 우리 개인이 모인 우리 예원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모금가진 교회만이 나오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3단체에서 나오는 이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영적 문제라는 말은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12가지 문제라는 말은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막을 수 있다는 말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도 자꾸 찾아가야 되고요 성도의 직분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 오늘 좀 장소를 새롭게 옮기니까 좀 새롭네요 새로운데 여러분 꼭 집중해 들으셔야 될 것이 새로운 교회의 운동은 예원 공동체를 통해서 예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무장돼서 여러분 개인과 주의에 있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을 제가 저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에서 또 쭉 했단 말이에요 보금 모른 거거든요 그리고 보금이 가진 교회만이 3단체에서 나오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잖아요 흑암의 권세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서남당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큰 나무에 이렇게 해놓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그 마을이 연병으로 주고 갈 때 마을 입구에 막 거기에다가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제물을 바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흑암인데 그렇죠 그런데 2사의 60장 1절의 3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캄캄함이 온 땅을 만민을 가리 본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는 더 큰 흑암을 몰아넣고 지옥 권세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금이 증거되는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마계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금 가진 교회만이 3단체에 나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라고 하잖아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행복한 여정이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힘들 때도 있었고 여러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행복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행복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생각해보면 지금 행복한 여정이다 행복한 여정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지금 지역장으로, 부역장으로, 권찰로, 일꾼으로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얼마 전에 하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저희 아들이 벌써 28이 됐어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는데 죄송합니다는 말도 나오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28년 전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복음 더 못 누리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남이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즘 어른들이 만약에 다시 지금 결혼한다면 그리고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뭔 생각을 해요? 그런 나쁜 선례들 잘못했던 대화했고 양육했던 것들을 반복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아, 손잡을 내가 자녀라고 하면 잘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중에 제가 목회학 배울 때 목회학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 이런 얘기했어요 목회는 자식 목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하듯 엄하게 하는 목회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듯이 성도한 사람들을 그렇게 봐라 이렇게 목회학 목사님이 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되니까 할머니가 되니까 또 어느 정도 결혼을 해보고 결혼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아, 그때는 좀 미숙했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 성경의 역사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이 과정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결국은 우리 젊은 지역장님들 40대 지역장님들이 꼭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환경과 나 개인의 관계없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면 되는데 불신앙하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누리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지나가고 나 보니까 그때 불신앙했고 그때 사단에게 당했고 그때 상처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은 얼마큼 줄이냐가 중요한 거지 삶은 그냥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운동이라는 새로 교회운동이라는 이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막는 보금운동을 우리 예원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보금운동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이 부르셨다면 과정은 인도하고 계시고요 결과는 반드시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금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시작과 과정은 결과는 분명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싸움과 절대적인 약속과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교구가 새로운 기도와 전도와 교회의 운동에 좀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새롭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급의 종대였던 그들에게 어깨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벗기시고 손에 든 광주류를 놓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크게 부르짖을 때 기름진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바위에 나오는 기름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적들을 멸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은혜를 기다리며 그 기도 속에서 전도운동과 교회운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시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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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